국내는 무시하냐 왜 국내도 알려달라라는 아주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. 1급 정보만 제공한다는 황제클럽 맞나요? 어디다 둬야 되나? 여기 가방을. 네, 저 여행을 가려고. 혼자 가시게요? 예, 집사랑 같이 갑니다. 또 곳으로 가시는 거죠? 제주도 갑니다. 떠나요. 제가 저번 달에 제주도 가서 놀랐던 게 1,000원짜리. 그리고 1,200원. 어머, 어머. 아우스에 블루라군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는. 좋네. 이렇게 큰 거 하나 나올 때가 됐거든요. 그걸 한 번 더 알아봅시다. 알겠습니다. 조사해 보겠습니다.